안녕하세요 여러분 cg 팩토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칭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한번 총정리 하면서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해당 오브젝트 나 캐릭터가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 대칭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브러쉬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제일 간단한 방법부터 알아보면은 x 키를 눌러보면은 이런식으로 좌우가 대칭 작업이 됩니다 해당 메뉴는 여기 트랜스폰에 있는 이 메뉴 x y z 축을 이제 켜 갖고 대칭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작업을 하다가 오브젝트나 캐릭터가 이제 중심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캐릭터를 더 이제 복사해서 옆에 놔뒀는데 이 캐릭터는 지금 중심에서 벗어난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지금 월드 축을 보면은 여기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옆에 옮겨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대칭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캐릭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초반에 수정하는 방법을 몰라서 조금 곤혹을 겪는 경우를 봐갖고 이렇게 스토리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w 키를 눌러서 기즈모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기즈모가 이렇게 옆에 있다고 치면은 만약에 해당 캐릭터가 좌우가 동일한 대칭이 되는 그런 캐릭터였으면은 간단하게 알트키를 누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중심으로 갑니다 기즈모가 알트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기즈모가 해당 캐릭터의 중심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홈 버튼을 알트 버튼을 띄고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월드 축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x 키를 누른 다음에 좌우대칭이 켜졌으니까 작업을 계속 이어 나가면 되겠죠 자 다시 언두를 한 다음에 또 다른 방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인데요 트랜스폰에 두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첫번째 방법은 로칼 시메트리를 키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좌우가 동일한 대칭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가운데를 찾은 다음에 좌우를 로칼 시메트리로 잡아서 대칭 작업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로칼 시메트리를 눌러주면은 다시 x 키를 켜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중심을 잡은 다음에 좌우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대칭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로칼 시메트리가 꺼져 있을 때는 이제 월드 축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되니까 자 여기 보면은 왼쪽 저 멀리에 빨간 점이 있는게 보이시죠 저기에 이제 대칭 작업이 되는 그런 케이스니까 이런식으로 대칭 작업이 되지 않는데 방금 트랜스폰에 로칼 시메트리를 하면은 다시 캐릭터에서 좌우대칭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밑에 보면은 use 포사부 시메트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로칼 시메트리랑 비슷한 그러한 경우인데 이렇게 해당 캐릭터가 중심축에 벗어나도 좌우대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인데 원리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로칼 시메트리랑 조금 틀립니다 원리는 해당 캐릭터의 와이어나 폴리곤 구성을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똑같은 폴리곤 면을 가지고 좌우대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캐릭터는 좌우가 대칭 똑같이 와이어가 똑같이 맞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면은 이와 같이 바로 좌우대칭을 할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그런 버튼이랑 좀 틀린 경우는 뭐냐면은 일단 이걸 다시 꺼볼게요 딜리트 포사부 시메트리를 한 다음에 먼저 이 캐릭터를 한쪽 팔만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즈를 잡아 놓으면은 여기서 로칼 시메트리를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유즈 포사부 시메트리는 폴리곤을 대칭을 시켜 놓은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대칭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킨 다음에 다시 스컵팅을 해도 똑같이 대칭 작업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대칭 포즈를 잡고 나서 대칭 작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유즈 포사부 시메트리 기능을 활용하면은 매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우 폴리로 내린 다음에 하이 폴리곤을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는 지금 월드축에 중심이 있어 갖고 대칭 작업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살짝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 해당 캐릭터를 이제 월드축 중심으로 놓고 싶을 때는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왔고 중심으로 옮기면 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실질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대칭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여러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모디파이 토폴로지에서 미러 앤 웰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X축이 이렇게 조그만 버튼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 갖고 복사를 시킨 다음에 붙여 버리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오브젝트를 좌우 대칭으로 맞추고 싶을 때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예를 들어서 신발을 놓고 볼게요 만약에 오른쪽 신발만 이렇게 비대칭 작업을 실수로 해 갖고 맞춰주고 싶을 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미러 앤 웰드 하면은 왼쪽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언두를 한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복사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포메이션에 내려가면은 미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미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좌우가 바뀝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미러 앤 웰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디테일을 오른쪽으로 복사할 수가 있겠죠 다시 언두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포메이션에 있는 스마 리셈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스크로 이렇게 씌운 다음에 스마 리셈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씌워지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옮겨 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언두를 다시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신발을 왼쪽으로 옮기고 싶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다시 스마 리셈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리셈을 한번 해주면은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디테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옮겨 갑니다 자 마무리로 이제 해당 캐릭터를 중심으로 다시 옮겨 놓고 이 강좌를 마무리 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기능으로 W 눌러서 기즈모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Alt 누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기즈모가 캐릭터의 중심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Home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중심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위아래를 조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캐릭터가 중심으로 오고 다시 X 버튼을 누르면은 정확하게 대칭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실수로 여러분들의 오브젝트가 중심에서 벗어날 경우에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을 응용을 해서 다시 대칭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G 브러쉬에서 대칭 작업을 할 수 있는 총 정리 한번 해 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좌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